안녕하십니까 강진병영에 있는 식당입니다 애기 엄마가 목포 출신이어서 음식 맛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강진병영에 연탄불공식당이 유명하더라고요 좋은 자리가 있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현장에 이렇게 연탄불고기를 전수해 주시는 그분이 계시고요 그분한테 전수를 잘 받아서 진짜 맛있는 연탄불고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음식은 맛도 있어야지만 좋지만 멋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멋 그러면 어디 날라리 이렇게 생각하지만 어울림이라고 생각을 해요 멋은 그러니까 맛과 멋이 있는 그런 식당이 되고 싶습니다 강진병영에 있는 연탄불고기 목으로 많이 찾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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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영상에서 만듭 Bridges 여러분이 죄송합니다 모든 분들도 만나는것을 가져가 아니라